오늘은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더 좀 그 신이 나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굶지렸나 봐요 떠들고 싶었는데 못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 상담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이 이것저것 많이 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음 이제 사실 다른 때도 아니고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될 때 가장 많이 저도 이렇게 듣는 질문 아까 베스트 뭐 넘버 포 파이브 얘기 드리긴 했지만 연말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2달을 뽑는 그 타로로 12달을 뽑는 그런 이제 연례 행사 같은 거를 하는데 이거를 뽑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오랫동안 저한테 오신 분이 1년에 한 번은 꼭 이 12달을 뽑으러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 몇 분이 아니고 좀 많은 부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자주 오진 않으시는데 1년에 한번 이거를 꼭 뽑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2016년에 12달에 어떤 뭐 토정 비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타로 카드를 가지고 12달을 이렇게 일단 뽑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거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1월은 어떻고 2월에는 뭐 어떻고 그 달에 있을 수 있는 뭐 뭐라 그럴까 뭐 길흉 화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일종의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의미로 타로 카드를 뽑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게 뭐 78장 중에 임의로 하나 뽑은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대로 가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어 그렇죠 잘못 뽑으면 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그것도 없으면 안 망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 12장을 뽑고 심지어 저도 개인적으로 조용히 제 거를 12장을 뽑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2016년을 내가 먼저 한번 쭉 살아보는 것처럼 그리고 나름의 스토리텔링을 만듭니다 아 1월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러한 어떤 모습이 있겠구나 그게 맞고 안 맞고 물론 다들 1년이 지나면 너무 용합니다 뭐 이러고 오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거대로 열심히 살았는지 않았는지가 사실은 맞고 안 맞고의 핵심이거든요 아 이때는 이것만 신경 써야지 아 이때 딱 봐도 왜 타로 카드나 이런 거 이렇게 막 돈이 막 없어 보이고 되게 불행해 보이는 거 카드 뜨면 졸라 조심하게 되죠 그때는 조심합니다 그 마음에 새기고 돈 나갈 일 있어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이렇게 누가 돈 빌려 달라고도 절대 안 빌려주고 어 나름 긴축 재정을 하고 뭐 그럼 그 다음날 다 쓰죠 근데 그것만큼은 내가 해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타로 카드든 또는 신년에 뭐 어떤 운세를 보시건 뭐 인터넷으로 보시건 다 좋은데 하나의 어드바이스나 팁을 드리자면 그것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궁금해 하시거나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를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또는 좋은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고 좋다라면 이 좋은 거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할지 나쁘다면 이거를 또 어떻게 이해를 할지 그 고민을 하다 보면 상당히 한 해 한 해의 의미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나빠도 무언가 나침반이든 아니면 하늘의 별을 달을 보고 가든 동서남북을 따라가든 아무리 엉망이 된 지도가 있건 우리가 무언가 하나의 지침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건 뭐냐면 지도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큰 동기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방편으로 여러분들이 운세를 보시거나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한번 봐 보시면 좋은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얘기해 드릴 고민은 5번 남자의 예민함입니다 5번 남자 어려운 남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서 또 어려움냐면 예민한데 주변에서도 예민한 걸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이 남자분의 고민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조금 축약을 할 테니까 이해를 하시고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목을 정해 주셨어요 제목 뽕짝과 폭행의 충동 안녕하세요 연희동 한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연희동 한 선생님 저는 상담 내용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다들 그렇듯이 저도 부자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편입니다 좋은 줄로 제가 착각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추석날이 생신이고 제목에도 적었듯이 모두 행동에서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그 음악 청취가 가장 고민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음악이 뭐냐면 바로 뽕짝입니다 흔히 전철 출입구에서 노인분들 상대로 판매하는 정체물 음향기기 그러한 음악을 무한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동네 공원에 보면 약간 표정이 어두우시거나 눈에 초점을 잃으신 노인분들께서 주로 음악소리를 크게 틀고 이어폰은 절대 착용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돌아다니신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저도 한때 그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이해가 하지 않고 정신병자 치구 패턴 때가 있었는데 막상 그분들의 행동이 저희 아버지가 행동을 하니까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를 좀 적자면 1. 집이나 주택마당에서 볼륨을 크게 대략 한 10일 정도로 틀어놓고 먼산을 바라보십니다 담배를 피시면서 2. 한때 이어폰을 착용했으나 이젠 언제부터인가 그것도 착용하지 않고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십니다 3. 식사시에도 틀어놓습니다 이 행동은 이해가 된다라고 적으셨어요 4. 시장 갈 때 자랑스럽게 틀어놓고 자전거를 타시고 시장을 가시나 봐요 일단 이분의 문맥이 전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자랑스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시장을 가십니다 5. 옆집 친구가 이야기해줬는데 그 뽕짱 멜로디가 귀에 익었다 처음엔 싫었는데 그 특정 멜로디가 귀에 익어서 안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말 듣고 제가 대신 사과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해 중등 임용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6. 그 옆집 친구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웃으시면서 그 나이대 분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7.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참고로 어머니 다른 형제들이 있을 때는 안 들으시는데 이상하게 제가 있을 때만 음악을 틉니다 8. 아버지가 부엌에서 식사하시면 음악 들을 때 제가 뽕짱 볼륨을 줄이는데 그런데 방문 닫으면 안 들릴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인상을 찌그리고 언성을 높이면 다 들린다고 하십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뽕짱 음악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뽕짱 음악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혼이 쌩 까고 가야 되는지 정답은 아니라도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청소 뮤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훈아인가요 순이 찾아가야 돼 그 노래를 항상 틀어 놓으십니다 그게 틀면 저희 집은 아버지가 청소를 시작 하시는구나 그리고 늘 근데 아버지 청소하실 때 우리 아무도 안 나가요 너무 이른 시각에 음악을 정말 틀어 놓고 청소를 하시는데 거기 이제 조카들하고 이불에 누운 채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조카도 고모 할아버지 순이 언제 찾아요 글쎄 모르겠다 몇십 년째 지금 순이를 찾고 있는데 원래 아침에 이런 음악 들으면 버스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사람하고 있을 때도 이 음악이 뇌에서 사라지지 않죠 저도 한때 이 순이 찾아가야 거의 이제 귀에서 그러다 택시 같은 거 타면 이제 트로트 틀어 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또 입에 붙으면 뭐 땡 뻘 이런 거 한번 입에 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뭐 너무 싫은데 계속 뭐 뭘 아무리 우아한 그 레스토랑에 가서 남자친구와 밥을 먹어도 땡 뻘 땡 뻘 화장실에 가면서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막 느끼게 되고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특별히 싫은 그 이유도 뭐 너무 막 많은 걸 적어 놓으셨는데 뭐가 집중적인 이유인지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1번부터 8번까지 이분의 의견은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싫다 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싫다라고 느끼는 어 순간이 음악을 들을 때인 거죠 풍짝 음악을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게 매시간 매초마다 매 분마다 느끼는 게 아니에요 눈에 띄면 열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TV 안 보는 거 아닙니까? TV 틀면 누가 나오니까 그래도 막 너무 보기 싫은데 페북 보면 막 동영상까지 막 올려요 그 언니가 한 얘기 막 동영상 올라오고 막 누르게 돼요 뭐라고 했나 씨 복면하지 말라고 아 스트레스 받는데 아 정말 하지만 평소에는 잊고 살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막 징어한다를 느끼게 해주는 결정적 어떤 단추가 이분한테는 뽕짝인 거죠 그리고 이 글 내용으로 봐서는 이 고민을 하시는 내담자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렇다면 일상적으로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분이 아주 오랜 시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대단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 이분이 아버지의 이 뽕짝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요 저도 소리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저 소리 어 저는 이분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 드리는 게 어 저도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전화통화 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전화가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요 그리고 그 통화가 끊기면 문자를 보냅니다 어 급한 용무가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하니 용건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곧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문자로 예약을 받거나 대화를 나누죠 전화를 받는 걸 싫어해요 어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아도요 되게 불안해요 그 음성에서 느껴지는 것만으로는 정보가 너무 한정이 돼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근데 뭐 문자는 이해가 되냐 근데 뭔가 너무 불안하고 듣고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오래 못하는 병을 저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약전화조차도 회피하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받습니다 심지어 전화상담 가능하냐 라고 많이 문의를 하세요 지방에 계시거나 외국에 계신 분들은 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상담합니다 보이스톡이라든지 뭐 잘 안해요 애지간한 너무 완벽한 상황이다 어떠한 소음과 이런 어떤 방해가 없다라는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전화통화나 상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소리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아마 제가 전에 그 컴플레인 담당을 하는 전화상담을 할 때 너무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30대 초반에 그 일을 너무 하면서 오른쪽 귀는 아무 문제는 없는데 들리지를 않는다 라고 제가 느끼고 오른쪽으로는 전화 받는 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어떠한 병증이 생겼냐면요 싫어하는 특정 소리에 되게 분노와 충동적인 폭행을 저지르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제일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공사할 때 보면 이렇게 다다다다다 하고 땅 뚫는 소리 같은 거 있죠 또는 이렇게 나무 이런 거를 톱질할 때 그 전기 톱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 분노가 막 미친듯이 치어오릅니다 날지가 나면 문 닫고 참고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소리만 들리면 정말 뛰쳐나가서 발작적으로 행동하는 거를 제 스스로도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 아까 얘기하려다가 잠깐 말았는데 제가 앞집에서 공사를 요즘 연희동이 다 공사합니다 뭐 우리 홍대에서 연남동으로 연희동으로 하도 맛집이냐고 사람들이 많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집마다 다 이제 공사를 하는데 저희 바로 앞집에서 공사를 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느냐 이 소음이 멈추느냐 가서 따졌더니 뭐 이틀이면 된대요 오케이 이틀을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2개월 동안 소음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참다 참다 못해서 공사 사장 집주인 거기에서 일하는 임부 서대문 구청에 7번 신고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열정적인 미친년이 없죠 근데 그게 뭐라고 그 소리 밤이면 안 들려고 하는데 그 소리만 들으면 뭔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 새끼들 봐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다 죽었어 이러면서 뛰쳐나가서 막 욕을 욕을 해 대고 서로 싸우고 저도 그럴 때는 저도 깜짝 놀라요 제가 그렇게 목소리가 크다라는 걸 온 동네에서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나와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이불킥 할 일이죠 근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분노가 쌓이고 화가 나더라구요 거기다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정말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는 너무 조용한 걸 좋아하나 그러진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테크노에서 그냥 미친듯이 거기다 스피커 앞에서 대가리를 쳐박으면서 춤을 췄는데 제가 무슨 소리에 민감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소리에 그리고 또 하나 싫어하는 소리 중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랑 밥 먹을 일이 되게 많은데 얘가 그렇게 쩝쩝거려요 놀아가시겠는 거야 말도 못하겠고 거기다가 내가 컨디션이 나쁜 날은 이 쩝쩝쩝 소리의 대시빌이 막 미칭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죠 그냥 평소에는 얘가 이쁘고 뭐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쩝쩝쩝 오늘 또 맛있게 먹네 기분이 나쁜 막 쩝쩝쩝 이렇게 들리니까 막 한 번은 숟가락을 던진 적이 있어요 아씨 막 이러고 던지니까 얘는 왜 그러는데 쩝쩝쩝 이랬는데 정말 당분간 밥을 못 먹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럴까 왜 분노가 침일까 그런데 그냥 화가 나고 아이 조용히 좀 하세요 이 순간이 아니고 누가 나한테 되게 공격적으로 나를 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를 모욕하는 것 같다라는 기분까지 든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죠 어 그때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쩝쩝거리고 밥을 먹은 애가 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듣기 힘든 게 내 문제고 그 톱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그게 병증으로 아예 병명이 있어요 뭐 청각예민증인가 뭐 다 갖다 붙이면 병증이죠 약도 없대요 그러면 이거는 왜 생기는가 이 화병입니다 어떤 화병이냐면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아보려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안 된 것이 있는 거죠 이 안에 특히 관계에서 저도 이분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사실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비슷한 증상을 저도 갖거든요 톱질하는 전기톱 소리와 그리고 쩝쩝거리는 소리를 백만 개를 혼합한 거 같은 게 어머니 목소리처럼 들려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뭐 특별히 절거하게 심하게 학대하고 그랬다고 생각은 안 해요 맞을 짓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을 갖지는 않는데 유독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안 맞았고 그리고 한참 이 딸과 모녀 사이에 틀어질 때 대단하게 틀어지잖아요 그때 제대로 극복을 못했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개선이 안 되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목소리를 듣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지니까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이해했고 대신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충돌을 일으키지 말자로 분명히 나는 그 가닥을 다듬어 가면서 많은 시간을 스스로 해소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안 풀리는 게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 요인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른 채로 오랜 시간을 지내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몸에 어떤 감각기간이 망가지기 시작한 게 바로 그게 정각이었던 것 같아요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민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서른 중반부터였었거든요 결국 그때부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목소리라든지 특정 어떤 소리에 되게 민감하게 박례한다든지 그게 언제 더 심해지냐면 제가 스트레스 상황이 너무 많거나 내 자존감이 뭐 윗사람이든 일 때문이든 뭐든 너무 눌렸을 때 훨씬 더 분노가 강하게 치밀어 온다 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요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처럼 청각적으로 예민해지는 증상을 갖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다른 요소의 감각기관이 망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체전이라고 해서 마음의 병에 들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문제가 생겨도 마음의 병에 드는 이런 호환성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노화나 어떤 기관이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충격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단순히 그냥 노하고 내가 뭐 이걸 많이 쓰고 그냥 지나칠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되게 재밌게 쓰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것들을 대단히 정리하고 싶었는데 모든 내용은 하나만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를 대할 때 갖고 있는 분노라든지 그리고 그 계기가 되는 게 뽕짝이라는 음악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분노가 어 생기는지 여러분들은 분노가 생기는 데 이유는 없어요 근데 뭐 부모이고 친구이고 동료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인간관계에서 우리도 모르게 인독이라고 하는게 차근차근 열심히 쌓이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내가 더 이상 해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떤 기관을 끊임없이 망가뜨리는데 주로 본인들이 많이 쓰는 기관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쪽 기재가 대단히 중요하고 많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말이나 이런거 상당히 곤두서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어떤 의미에서는 과하게 썼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반대로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거죠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그쪽에 훨씬 더 민감해지는거죠 근데 재밌는건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끼는거죠 이분이 그냥 단순히 뽕짝을 들을 때 뭐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고 근데 모든 일상적인 거에 있어서 다 걸려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의 뽕짝 소리를 듣고 얘기하는 것도 스스로가 미안하고 부끄럽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재밌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많은 부분 되게 신경을 쓰고 있고 거슬려 하고 있는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글을 통해서 이해하시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분은 아버지가 뽕짝 음악을 안 들으시면 그런 관계가 좋아지거나 문제가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뽕짝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어떤 특정 음악을 싫어할 수는 있어요 저는 뽕짝은 차라리 듣겠는데요 그거를 못 듣겠어요 그 막 그 열창하는 노래 뭐죠 이선이가 부르는 열창하는 노래라든지 그리고 요즘 뭐 복면강 이런 데서 막 열창하는 가수들 노래 있잖아요 열창하는 이 노래 버전은 제가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막 그런거 들으면 뭐 감동이 뭐 쓰나미급으로 물려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열창 계열은 그리고 소머리법 이런거 완전히 싫어하고요 뭐 어어 막 이런거 듣고 있으면 갖다 버리고 싶고 싫어하는 음악의 장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이 특별히 싫어하는 음악이 뽕짝이 아니고 어 아버지의 무신경한 태도 그리고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은 모습 그리고 그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아버지가 풍겨주는 또는 그 아우라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본인이 거부하고 있는 느낌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런 단서가 될만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불쌍한 할아버지를 연상하고 계시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뭐 어디 저기 뭐 탑골공원 같은데 계시는 분이 연상이 되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싫어하는 어떤 내가 저런 모습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 또는 나한테도 그런 모습이라던지 느낌이 나오는 건 아닌지라는 불안감 여러가지 요소들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 플러스 뽕짝이 나오는 그 아우라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는 해피하고 즐겁게 그 뽕짝을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가실 때도 드시는데 본인은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봤을 때 결코 아버지를 용납할 수 없는 그 분위기를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아버지 아버지한테서 본인한테 전이 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죠 저 역시도 이거는 저는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서가 아니고 혹시나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라는 데서 대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고 도망이 가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나의 노년을 보는 것 같고 나의 실패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내가 절대로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요즘 제가 매일매일 하는 소리가 죽겠다 해요 정말 허리도 아프고 천장관절도 아프고 명칭을 좀 정확하게 하고 의학용어를 많이 쓰면 좀 다르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너무 아프다 소리를 내가 입에 요즘 너무 많이 달고 있어서 그거조차도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찡그리고 있고 너무 아파하고 그리고 힘들다 라는 거를 남이 볼까 봐 너무너무 두려울 정도로 왜냐면 오버랩이 막 되더라고요 저희 권여사님이 하시는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그러면 나도 사랑받지 못할까 봐 저런 모습을 보이면 남들이 날 기피할까 봐 저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다 피곤해 할까 봐 라고 느끼는 불안감을 저도 저도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병 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없어진다 고쳐진다 고치려고 노력한다 그러진 않아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냥 두는 거예요 왜 두냐면 한 가지 믿음은 있습니다 달라지려고 계속 저는 노력할 뿐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엄마는 자포자기하고 의존적인 삶을 살았다면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조금 더 노력하고 스스로 어떻게든 케어 보려고 정말 혼자 기어서라도 병원을 가는 한이 있어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그 믿는 것 뿐인데 닮아가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막을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들 누군가를 가족 중에서 너무 싫어한다면 되게 닮은 모습이 많아서 일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아버지와 뽕짝 글쎄 이 아드님이 고민하시는 이 두 요소는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상이 돼서 본인 안에 함께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어떻게 스스로가 바꿔 나갈지는 본인이 매일매일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중요한 건 아버지와 뽕짝은 이제 보니까 뗄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세요 그 둘은 너무 행복한 사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뽕짝이 되게 중요한 요소고 본인이 실컨 조컨 그걸 고치려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그리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만 남은 상황이에요 본인이 매우 예민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고 정말 정말 이제는 스트레스 요인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날 때도 되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개선이 되거나 나아지는 거는 개선도 아니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 매우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같은 학급에 있는 친구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행한 건 다음날 이 아이와 나는 또 같이 같은 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일 두려운 거죠 물리적인 걸로 떨어뜨려 놔야 되거든요 전에 제가 경찰한테 당한 가장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냥 커피 마시는데 이상한 놈이 쳐들어가지고 저를 두들겨 팼는데 바로 앞에 경찰청이 있어가지고 잡혀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신고하고 자술서도 써야 되니까 경찰서를 가야 되는데 나를 때린 놈과 나를 한 차에 태웠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뭐 뒤에 그 무슨 철장으로 이렇게 막아 막아진 차 뒤에 그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한 차에 태우고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뒤에서 그 새끼는 저한테 욕을 욕때로 하고 주먹질하고 저는 이유도 모른지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이게 무슨 피해자에 대한 보호예요 그런데 그렇게 붙여놓고 어쨌든 경찰서에 가는데 조사도 또 옆자리에서예요 기본이 하나도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건만 보고 있는 거지 피해자에 대해 정말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건 아무것도 배려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정말 공권력이라는 걸 갖고 있고 룰과 법칙 매뉴얼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시스템에서도 그러한 일을 벌이는데 우리 인간관계에선 그게 얼마나 난무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독립과 자립이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함께 아버지와 뽕짝과 너무 근접한 공간에 함께 있다라는 게 1차적으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찾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돼야지 아니면 정말 돋닦는 마음이 돼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아도 내가 다 이거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심신의 상태까지 가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심지어 한번 물리적인 거리와 공간을 확보해서 나를 치유하고 케어한 다음에 함께 사거나 또다시 릴레이션십을 갖는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너무너무 예민하고 병증인 상태에서 그 공간과 시간과 여유와 정서와 이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다면 뽕짝은 그야말로 본인한테 어마어마한 저주가 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의 고민은 다 하나 뒤로 뭐냐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관계 중에서도 우리가 관계를 관계라는 단어를 떠오면 관계를 맺는다라고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또는 관계를 끊는다 자 결국엔 관계라는 건 맺고 끊는 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맺고 끊는 거 말고도 더 많은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훌륭한 점이 있냐면요 이건 어쩌면 5번의 훌륭한 점인지도 모르겠지만 좀 더 극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나 좀 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를 끊거나 어떠한 문제를 충돌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나름 이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스스로 정리도 해보고 유머 감각을 살려보기도 하고 새로운 국면에서 자꾸 바라보려고 하면서 참고 계세요 그러한 인내심이라든지 그리고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게 비겁한 것만은 꼭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지를 너무 스스로 좀 학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적어도 관계에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새로운 설정을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공존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미워하면서도 같이 사는 방법은 없을까 싫어하지만 욕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좋아한다고 해서 꼭 합쳐야만 하는가 그리고 나보다 잘났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못나 보이는 그런 관계 잘나 보이는 관계 어떤 위치에 설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모든 관계라는 거에 있어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여지는 버려두고 관계라는 거를 규정짓고 그 안에 스스로들이 맞지 않는다라고 문제화하는 것들이 제일 큰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고민을 읽으면서 아 제 얘기 같았어요 제가 소리에 대해 예민한 그 시발점을 찾았을 때 사실 좀 되게 당황스럽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냥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악다구니라면서 욕을 쳐 하면서 싸웠나 이런 생각은 후회가 들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한 3년 전인데 부들부들 떨면서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지금 한 건물에 있습니다 미칠 노릇이죠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는데 그분이 떡하니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씨 계약은 했는데 안 했으면 퉤 하고 나올 텐데 이미 계약은 된 상태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그때 같이 싸웠던 사장님이 있었던 거죠 살짝 고개를 돌려서 모른 척하고 가려고 했는데 사장님과 제가 불행하게도 눈이 많이 쳤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성격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마음이 한 번은 접어지더라고요 분명히 그때는 개발 세발하면서 분명히 싸웠습니다 손가락질 해가면서 근데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 둘이 통하는 게 있었어요 아저씨 저 아시죠? 네 알아요 알지 그럼 모를 리가 있나 그렇게 얼굴을 면전에 두고 싸웠는데 저 일로 이사와요 아 그래요? 둘 다 쩜쩜쩜이죠 말을 못 내어가고 있어요 아저씨 다 잊으세요 아 예 잊었어요 근데 잊지 못하는 일이니 저 진짜 많이 싸웠던 분이 저쪽에서 등을 돌리고 모른 척하고 계시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정말 간식도 많이 사다 드리고 거기다가 막 계속 수리하고 공사하는 게 있어서 계속 마주치는데 정말 낯부끄럽더라고요 막 손도 오글거리고 그런데도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거 드세요 제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막 이러면서 쩜쩜쩜 막 이러고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지고 그냥 곱신곱신 하는데 그분도 뭐 사람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죠 근데 말은 여전히 거칠어요 그래서 별명이 아치입니다 우리 아치 아저씨는 여전히 여기저기서 소문을 주워 들으니까 동네 토박인데 어렸을 때 양아치였대요 그래가지고 공사파에서 있다가 이제 훌륭한 성인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랑 싸우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어떻게 열심히 그분한테 뭐 배집도 갖다 드리고 간식도 갖다 드리고 진짜 있는 돈 털어서 빵도 사다 드리고 거기다가 내가 진짜 이걸로 나 진짜 어디 가서 뭐 신발 사야지 했었던 상품권까지 드리면서 어쨌든 물심양면 그분의 마음을 푸느라고 근데 또 은근 쉽게 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지나가는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저도 힘들었고 이분도 힘들었고 그래서 요즘은 아침마다 아저씨 안녕 안녕 저번에는 눈물 나게 또 경주 다녀오셨다면서 사과를 사다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사왔어 막 이러면서 역시 아치스럽게 먹어 막 이러면서 정말 저기 친근해지거나 익숙해지지 않는 아치적인 말투가 있어요 귀에는 거슬리지만 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뭐 부탁할 거 있으면 늘 부탁하는 아주 좋은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힘든 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내가 왜 그렇게 싸웠는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인 이유를 못 찾았다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머 아저씨 저 미안해요 저 죽을 질을 졌어요 죄송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못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유는 나한테 있었다라는 거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톱질했는데 저는 그거를 무시와 모열과 나에 대한 어떤 모독으로 느낀 건 내가 미친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분은 아치였지만 저는 미친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분노는 나의 것이었던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 이 양아치 아저씨가 톱질하는 것 때문에 생긴 분노가 아니고 10년 전 10몇 년 전에 내가 컴플레인 전함하면서 받았던 그 원망과 분노와 그 모멸이 그대로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터졌었던 거지 그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적어도 폴더처럼 매일 곱신곱신 하면서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발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제가 몇 번을 느끼면서 한참을 고민을 하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치 아저씨가 아저씨가 혹시 다시 만나게 되면 정말 사과를 하고 싶다 그때에 대해서 풀어보고 싶다라는 약간의 어떤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한 건물에 쓰게 될지는 말이 씨가 된다고 사실 이 나이에 제가 아저씨 저예요 뭐 저 이해하시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싶지는 않죠 저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연희동에서 지위가 있는데 그런데 그분께 그럴 수 있었던 감이 다시 그분한테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던 용기는 용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제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본인의 어떤 예민한 이 청각과 거기다가 본인만이 겪고 있는 이 뽕짝에 대한 이 전쟁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감정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정말 그게 본인이 찾으셔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뽕짝이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어디선가부터 문제는 시작된 시점이 있겠죠 그거를 찾고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나를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발단이 되는 그 문제 근원지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으세요 그걸 붙들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미친년이었기 때문에 화를 냈지만 그거를 참을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너무 힘들었고 내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분도 아버지와 뽕짝과의 거리가 1차적으로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근원 이 분노 이 음악을 들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데 다음번에 못된 상담소가 다시 또 하게 된다면 이분이 이 질문이 아니고 바로 제가 드린 질문으로 이 감정, 뽕짝을 듣게 되는 이 분노와 이 불편한 감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얘기해 주신다면 그때 또 한번 얘기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생기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못 풀었던 문제는 다시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답이라고 믿었던 답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문제로 새롭게 풀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하나는 알게 된 거죠 아버지와 뽕짝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너무 약하다 이걸 받아들게는 너무 힘이 없는 상태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어떻게 내 스스로 이걸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이걸 고민하시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설명이고 조금 이상하긴 하고 뽕짝이 뭐길래 이런 생각은 들지만 상당히 심오한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삶에서 분명히 어느 한 군데인데 이 부분이 건드려지면 본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이 폭발해서 나오는 걸 경험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 그냥 두시면 정말 큰 병이 되거나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나 사건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한 동네에서 그런 망신살 뻗치지 않으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고민의 시점은 우리가 이해는 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세요 즉 우리 5번 이 예민한 남자 분께서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거 아까 얘기 드린 거 있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큼 체력도 정서도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 맨날 누가 그러더라구요 제 얘기만 너무 하는 거 같다고 근데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아는 것도 많지는 않고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 준 내용이 제 거이고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고민한 내용 밖에는 드릴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맨날 네 얘기만 하냐고 하는데 뭐 그래도 들어 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파란만장 경험을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버라이티 생쇼 수준은 되시니까 재미 삼아라도 들어 봐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에 고민 하나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마지막 고민이 안정과 일탈 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떤 남자가 동그란 이 동전 주화 같이 생긴 이 물화를 머리에도 이고 가슴에도 쥐고 있고 양 발에도 내려놓고 밟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을 주신 여자분은 소울 카드가 4번입니다 근데 4번에 황제를 저 이미지로 두지 않고 4번 이 타로 카드의 펜타클 4번 파타클에 대해서 이미지를 놓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 고민 아주 담담합니다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에 대한 고민이신데 여자분이 얘기하시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러워한다는 안정된 직장 신랑은 공무원 직접 쓰고 고민하시는 분은 공기업 직원입니다 다니고 있는 4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현재까지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틀에 박혀버린 딱딱한 공직 생활에 지쳐 자주 일탈을 꿈꿨습니다 자유를 외치며 틈나는 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 애썼죠 이게 일탈이에요 하지만 일탈은 뭐 저기 뭐야 김무성 4위 정도처럼 놀아야지 일탈이지 어디 여기저기 다니고 새로운 거 해봤자 맛집 예 훌륭해요 하지만 한 해 한 해 갈수록 가끔 주어진 자유시간이 오히려 저희를 더 가둬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 더더욱 조직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스스로 선택하는 삶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투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인문학적 고민 절실했습니다 아니 쉽게 말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다 버리고 떠나자고 막상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뒤따르는 고민들이 참 많더군요 그 중 제일 큰 고민은 가진 거 별로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냥 단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업을 가진 부부가 이걸 버리고 방랑자처럼 사는 게 맞는가요 몇몇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면 다들 저희를 미쳤다고 합니다 정말 저희는 미친 걸까요 정말 저희는 무책임한 걸까요 이게 고민이세요 이거는 확실히 미친 겁니다 왜 이 직장을 다 두고 떠나려고 하는지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이러한 고민이 제일 어려워요 어떤 고민 중에서도 이 고민이 제일 어려우냐면 이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고민이 아니고요 무엇을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가가 아주 확실하거든요 안정이라는 것과 일탈은 되게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에요 안정하고 자유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안정과 일탈은 항상 같이 공존하는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은 안정과 자유에요 안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유를 추구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안정을 추구하면서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일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정과 자유의 두 모토는 다르거든요 이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 일탈까지는 분명히 허용을 하셨으면서 이분이 진짜 원하는 게 국면하는 게 자유를 꿈꾸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본인이 안정을 통해서 일탈을 느끼면서 안정을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와 전력을 총력을 쏟았는데 이제 이걸 다 버리고 일탈로 안정은 본인들한테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시고 다 버리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른 그림이 아니고 이 포 펜타클이라고 하는 타로 카드를 이미지로 쓴 이유는 뭐냐면요 이분은 4번 그리고 황제 소울카드 4번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요 혼돈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의미는 아니고 바로 자유와 안정이 무엇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고민하시기 시작한 것 뿐이세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더더욱 조직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가끔 주어진 자유 시간이 오히려 저희를 더 가둬 버리는 것 같고 자 이분들은 안정된 직장과 직업 그리고 인컴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자원 확보된 자원을 어떻게 쓰고 계셨냐면요 방탕하게 그냥 쓰고 계셨던 것 뿐이세요 그 자원을 일탈을 하는 데만 쓰신 거죠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일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뭐 토요일 일요일 쉰다 이게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쉬면은 월요일날 또 일하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축이고 토 일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자유라는 것과 안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담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는 고민과 질문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때문에 쓸데없이 삶을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답답한 거 또는 누구한테 컨트롤 받고 싶지 않은 거 간섭받는 게 싫은 거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억지로 강요 당하는 거 이런 것들 불편한 것들 껄끄러운 것들을 안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면 안정적인 걸 벗어나야지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지금 이분들처럼 본인들이 처해있는 이 직장과 직업 그리고 여태까지 싸웠었던 이 현실적인 시스템을 본인들이 버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들 믿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자기계발서 중에 뭐 다 버리고 떠나기 갔다 오셔서 책 한 권 내고 그분들 어디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있는 거 다 버리고 뭐 어디 가서 뭘 배워 갖고 와가지고 뭐 파스타 하는 걸 배워 갖고 와서 다시 여기서 시작했다 막 책까지 내고 막 대서특비라 되고 다 좋아요 지금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남들이 다 좋다라고 하는 직장 이런 거 다 버리고 산속에 기어 들어가서 삽니다 그분들 지금 다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모르죠 대서특비되고 여기저기서 나올 때까지는 우리를 모두 두근두근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버릴 수 있다니 너무 좋아 너무 부러워 나도 저렇게 사고 싶어 저희 수업반단 중에 그 학생도 한 명 있습니다 다 버리고 뭐 어디 멀리 갔다 온다고 버리고 갔다 오는 게 뭐 좋은 경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지향합니다 권하지도 않고요 뭐 올레길 걷고 뭐 이 정도까지 허용합니다만 이 삶을 내팽겨쳐 가면서 다녀오는 거 멀리 가는 거는요 돌아오기 위해서 거든요 그리고 멀리 갔다가 와서 돌아와서 좀 더 이 삶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녀오는 거지 전 여행도 갔다 와서 또 가고 싶은 건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갔다 와서 여기가 안락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게 그게 여행인 거지 근데 계속 하고 싶은 건 이건 지금 병이에요 무슨 병이냐면 현실에 그라운딩 되어 있지 않은 병인 거죠 이분들은 안정이라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직장이라는 걸 완벽하게 잡으셨어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직장 그리고 정년이 보정되는 직장이 안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안정은 이게 내 삶이고 나한테 붙어 있는 거고 나와 뗄 수 없다라는 이 토착화되어 있는 게 이 두 발이 거기에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진짜 안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두 발을 땅에 붙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중부양 그걸 우리는 꿈꾸는데 사실은 땅이 발에 붙어 있는 물리적인 이 중력의 힘에 의해서 붙어 있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 삶에 붙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상담을 오랫동안 했었던 여배우가 있는데요 그 여배우는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연기력도 좋고 인정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배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을 통해서 그 성공을 얻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참고 살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연기를 때려치고 싶은 우울증에 걸린 거죠 몇 년을 연기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시간을 헤매다가 최근에는 다시 연기가 하고 싶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몇 년을 헤매고 나서 한 얘기는 뭐냐면 연기가 그 옛날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떤 성장 그리고 경제적인 거에 필요성 내 삶에 있어서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연기와 성공과 돈이 필요했는데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는 이분이 너무 우울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뭘 얻지 못했냐면 안정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요즘은 그때보다는 그렇게 뭐 활발하게 활동도 하지 않지만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일이 하고 싶어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일 자체가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일이 너무 좋고 그 전하고 다른 마음이 됐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받아들였다라는 것 뿐이죠 그리고 배우가 직업이라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 썼던 길이 아니고 에브리데이 해야 되는 직업이고 이걸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번 걸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를 깨달은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직장 다니듯이 일을 해라 뭐 이 한편 영화 찍고 드라마 찍고 이런 요소가 아니고 내 직장은 이런 이런 분야고 나는 직장인이다 라는 마인드로 일하라고 그랬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누가 봐도 확실한 직장과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정적이지 않아요 일탈을 꿈꾼다 라는 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잠시 그냥 숨통을 트이는 거지 그런데 이걸 포기하지 못한다 라는 거는 포기하고 싶지만 못한다 라는 것 때문에 일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이라는 거는 포기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은 곧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일은 내가 이 현실에 그라운딩 되고 두 발로 둥둥 떠다니지 않고 이 땅에 내딛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주부분들 집에서 살림하면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두 발이 굳건하게 땅에 붙어 있어요 자식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쓰러지면 다 무너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나의 나만의 필요성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내가 무언가 이 상황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안정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요즘 이 고민을 많이 하는 젊은 분들이 많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점점 자식도 낳지 않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요 내 동물 한번 키워봐 내 몸도 건사하기 힘들어요 아 그렇지 난 다섯 마리나 대고 참 건사가 더럽게 잘 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점점 더 안정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고양이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때문이었어요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집안이 개판입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했지만 제 집에서 제가 노숙을 하는 느낌이에요 어제 밤 12시에 전철을 타러 가는데 12시에 다 사발만 드시더라고요 노숙하시는 분들이 냄새 때문에 같이 어울릴 뻔 했어요 그분들이 펼쳐놓은 그 이불 자리를 보는데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꼴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었다가 이렇게 폈다가 그 이불에 들어갔다가 다시 접었다가 거의 노숙 상태로 왜냐면 늘 이렇게 펴 놓을 수가 없는 게 고양이 때문에 그래도 알량하게 접어 놓는 거죠 그리고 뭐 침대고 라텍스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물어 뜯어 가지고 여기서 제일 좋은 게 그냥 보류 그런데 그냥 깔고 둥글둥글 말아 놓고 숨겨 놓고 또 둘둘둘 말아 놓고 이게 뭐 사는 건지 뭔지 비싼 오피스텔에서 저 혼자 노숙을 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이게 사는 꼬라지냐 그러죠 그 안에서 털과 함께 뒹굴고 세수하고 밥 먹을 때 코와 입에서 털을 빼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아침 근데 어느 때보다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냐면 이것들은 내가 아니면 죽거든요 내 보살핌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제가 막 이뻐하지도 않아요 아침에 밥 주고 똥 치워 주고 밖에서 쉽게 커 돌아다니다가 밤에 가서 이것들을 하면서 또 똥 치우고 밥 주고 또 한 해는 매일매일 약을 먹여야 되고 그 루틴 된 걸 하는 거 전 이것 때문에 솔직히 대단히 건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몸을 건사하기도 힘들다라는 건 그거는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럴 거예요 돈이 많아도 뭐 시간이 많아도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몸을 건사하기 힘든 존재들끼리 함께 하는 거죠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의지를 하는지 내 도움을 받던지 유대를 갖고 있는 이 안에서 두발로 내가 간신히 서 있는 게 안정이지 온전히 본인 하나의 개인으로 10억, 100억 있는다고 안정감 못 느끼십니다 그리고 100억 정도 있으면 나 하나 정도 건사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아 못합니다 이거는 제 장담을 합니다 저도 재벌을 상담해 받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서 느끼는 그들의 불안감은 바로 이러한 스스로들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은 끊임없이 안정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무가치 돈이나 보상 이런 게 아니고도 일하는 거 그거는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들이 대단한 거예요 물론 저희 권여사님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될 수도 없었고 결혼도 하지 못했고 애도 못 낳아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어떻게 뭐 애도 못 안 놔봤는데 뭘 알어 누구는 대통령도 되는데 그런데 저는 부모님 마음 몰라도 애들 마음은 아니까 상담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모르는 게 애들 마음이니까 어떻게든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안정이라는 게 그리고 일탈을 꿈꾼다는 건 이분이 지금 진짜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벗어던지고 싶은 것들에 얽매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벗어던지는 게 자유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방황과 혼란이 시작될 수 있어요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두 발을 땅에다가 딛고 있으면 인간은 두 발이 땅에 닿아 있고 머리는 하늘 향해 있기 때문에 자유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걸 분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 발이 없는데 머리만 한으로 떠 있는 건 귀신입니다 여곡의 담에 둥둥둥 하고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안정입니까? 그게 자유를 추구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삶에 완전히 밀착돼서 고통을 느끼고 이 불편한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고 힘든 것 때문에 싹 욕이 나오는 게 안정이라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가기 싫은 직장과 보기 싫은 상사 때문에 욕을 욕을 하면서도 버텨야 되는 거 내가 이 돈 때문에 내가 이루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걸 느끼면서 가는 게 안정이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 허무한 거예요 이걸 견디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자유인 거지 이걸 포기하고 떠나는 거는 개망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이 요즘 같은 때 이런 고민하면 돌 맞죠 자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이걸 이해해준 신랑까지 만났으니 이건 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 못 떠납니다 왜 못 떠나냐 4번이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떠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 많이 말려서 못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 고민을 한다라는 거 어떤 의미냐면 간다 못 간다 이게 옳다 그르냐 라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과 내 삶이 안정이 안 돼 있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리고 안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규칙적인 어떤 삶의 이 순환을 위해서 일을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뭐 노예가 더 편합니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계급사에 살면은 더 편하게 혹 시원하게 살 수 있죠 당연히 정해진 거니까 어쩌면 본인 안에 그런 노예 근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게 노예 해방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본인 개인개인이 매우 자유롭고 아주 아름다운 영혼이시기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그게 뭐 안정이건 무슨 직업이건 내가 거기서 어떤 의미와 역할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진짜 일을 찾으시기 바래요 만약에 이 공기업이라는 데서 내가 의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나 관계나 설정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직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버리고 떠나는 일 이거는 이분이 이런 고민을 한 건 순절히 그런 이상한 자기기발 서적 때문이에요 버리고 떠나고 배낭 매고 나를 찾고 못 찾아요 아 그러다가 일찍 뒤진다고요 제발 그 외국 영화 뭐 이렇게 뭐 거기 무슨 그 어디 그 길 뭐죠 그게 산티하고요 힘도 좋아 외국 애들이나 다니는 거야 그 갔다 와가지고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어 뭐 되게 좋았다 어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쩜쩜쩜해요 다리만 두꺼워지고 거기서 위험한 일이나 물론 나가서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갈 때 와서 내가 이걸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관계와 내 일이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중요한 거지 갔다 와가지고 뭐 한참 들뜨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살고 있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요 네 그런 분들 찾아다가 10년 후 해가지고 책 쓸 거예요 니들 때문에 다 망했다 씨 이러면서 저도 한때 그러다가 한번 망했습니다 네 다 버리고 갔다가 개차반이 돼가지고 어 그 IMF 직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화장품 다닐 때 이제 돈을 좀 썰썰이 벌었습니다 이 이빨이 좋으니까 장사가 잘 됐죠 언니 이 얼굴로 연애 안 돼 이 화장품을 쓰고 나에게 상담을 받아 봐 뭐 이래 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으니까 안정감이 오면서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게 됐어요 포카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카를 치던 그래도 우리는 되게 건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또래별로 그 뭐지 약간 다단계 비슷한 영업이었던 거죠 화장품 세일이 근데 20대 처자들은 40대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을 그런 데를 많이 가셨어요 춤추는데 그리고 이제 아저씨들 만나고 근데 우리는 그럴 순 없잖아 20대인데 그래서 했던 게 포카입니다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포카를 치는데 이게 판돈이 세지면서 이제 문제가 커졌어요 이 돈을 들고 튀는 친구서부터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에는 뭔가 이게 다 문제가 돼서 이게 다 돈 문제였겠죠 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도 약간 피신을 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 말이 이거지 20대에 독아져가지고 어디 도망가는 자유를 찾아서 가자 보라카이에 갔습니다 보라카이에 가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거기 자유가 없어요 그지 같은 삶만 살았습니다 뭐 있는 돈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었고 거기 가서 우연히 또 아는 분 통해서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 있는 분에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저랑 그때 이제 갔었던 계기도 어떻게 살까 이 IMF도 왔고 직장으로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이게 다 아작이 났는데 그래도 나는 자유를 찾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분의 도움으로 티켓만 얻어가지고 보라카이를 갔는데 거기서 그분이 아는 지인 부부가 있었어요 여자분은 한국 사람이고 남자분은 외국인이었는데 둘 다 영어 강사였거든요 근데 애를 둘이나 안고 다니면서 뭐 그지같이 살아요 그런데 매년 6개월 일하고 6개월씩 여행을 다니시더라고요 너무 부럽다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럼 양놈을 만나야 되나 뭐 이러면서 적극적 양놈구에 나서 보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페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눈이 너무 컸던지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다른 섬으로 놀러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자전거 그분들이 이제 자전거 대여점을 거기서 잠시 하고 있었는데 자전거 대여점을 좀 맡겼어요 그래서 졸지에 자전거 대여점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티셔츠 달랑 3개만 입으면서 갈아입으면서 거기서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자유는 아닌데 매일매일 목이 터져라 마담 보딩 두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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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스페인 영어를 졸라 외치며 자전거를 타라고 외치는 제 삶이 한 다리 가고 두 다리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귀국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돌아와서 느낀 게 그거죠 일탈이었고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나의 관계와 그리고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또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역할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보라카이에 갔다 왔었던 거는 그냥 되게 처참한 경험이었어요 괜히 영어 발음만 된소리가 묻어나온 아주 그래서 가끔 지금도 영어에 약간 스페인이시 발음이 있습니다 오케 바리 이럴 때 정말 자다가도 막 꿈을 꿨어요 마담 보딩 두머러 시끌로 막 이러면서 이 억양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때 느꼈던 거는 내가 다시 언젠가 보라카이를 가거나 언젠가 여행을 갈 때 돌아와서 정말 이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 거죠 그때는 분명 일탈이었고 근데 그 이후에도 여행은 많이 다녔는데 여행을 갔다 오면 상당히 의기충천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행 가서 느꼈던 걸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하고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물론 그걸 고마워하거나 보상을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꼭 보상을 받는 건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방을 닦고 화장실을 치우고 나가서 휴지를 덮는 거 다 일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 나한테 의미 있는 걸 하는 건 다 일입니다 돈 받는 건 그냥 직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돈으로 일탈에만 돈을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쓴 거죠 내 마지노선을 없애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얽매어 있는 게 답답하고 이직도 안 되고 여기서 뭐 그닥 별 볼 일도 없고 돈은 쥐꼬림 안 하고 사는 건 변변치 않고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전혀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거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걸 배제하고 자유로워지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두 발을 반드시 땅속 깊이 뿌리 내리듯이 이 현실이라는 거에다가 대시고 그리고 열심히 이상적인 걸 꿈꾸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자유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존재 오죽 이게 멋있고 좋아 보였으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겠습니까? 안 웃네요 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주체적으로 사상으로 생각한 거죠 예수도 이 몸이 좋아서 태어났다 졸라 고탕스럽긴 했지만 결국 이분 4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 자체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요 견고함이고 안정감이거든요 안전성 그리고 무엇이든 이 안에서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거 그런데 이 원동력이 불안감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는 거고 그 안정이 또 다시 안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불안이 오고 그래서 다시 견고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가장 굳건하고 견고한 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현실이고요 이게 싫든 좋든 내가 쌓은 성이기 때문에 버리고 떠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오늘 마지막 고민으로써 몇몇 주위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미쳤다고 한다는 거 미친 게 맞으시고요 무책임한 게 맞으십니다 이 현실에서 본인들이 무책임하게 놓고 떠나시면 그 빈자리는 어떡합니까? 분명히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역할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떠나시는 건 의미가 없죠 그리고 그건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래서 처음에 나왔었던 질문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마지막 질문까지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유도 좋고 안정도 좋고 뭐 연애도 좋고 모두 좋고 그런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무언가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좋고 나쁘게 아니고 필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좋고 나쁘고 생각하시거나 뭐 연애를 하는 것만 생각하시거나 부모 자식 간에 힘든 관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내가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제대로 고민해 보는 게 2016년에 여러분들이 진짜 해보셨으면 하는 고민이에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의 문제가 너무너무 입지가 적어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럴수록 여러분들 정말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인맹을 쌓는 거 이런 거 관계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린 이 관계는 이분들이 계속 고민해왔었던 관계의 문제예요 쓸모없는 고민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이 돼야 관계가 되거든요 자립 못하면 관계 없습니다 기생이지 그리고 기생하는 주제에 나 혼자 잘 먹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변절자입니다 위선자고요 그런 분들은 거칠 게 없죠 나쁜 짓을 많이 할 수 있는 전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상담하시고 이런 이야기 들으러 오셨다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어떤 모습을 자립하면 반드시 관계가 생겨요 어떠한 거미줄이 어떠한 거미줄이 막 저절로 생기고 무언가가 내 안에서 스스로 나오듯이 스스로 일어서면 함께 일어선 사람들이 같이 연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좋아하는 말이 연대입니다 연대하라 민족총걸기 뭐 이런 어떤 대단한 의미가 아니고요 내 키가 작지만 나하고 함께 비슷한 키의 사람들이 같은 위치에서 볼 수 있죠 전 그걸 자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대로 보이는 사람들 서 있으면 서 있는 대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나답게 서 있을 때 함께 눈을 맞추고 함께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사람끼리 나가는 거를 연대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한 것도 있었고 오늘은 좀 진지하게 흐르는 저를 발견하게 되네요 요즘 많이 피곤해서 그런지 그래서 특히나 연말이 돼가니까 사실은 저도 좀 울적하죠 한 살 더 먹고 이뤄놓은 건 없고 꼭 이뤄야 할 건 없지만 그래도 모든 상황에 이렇게 좋게 돌아가는 것 같진 않은데 이 상황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마냥 해피하지만은 않은데 그런 점도 여러분들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 끝났습니다 올해는 글렀어요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저 고양이가 항상 이러고 자는데 참 부럽습니다 얘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널브러 쪼자는 애들을 위해서 제가 나가서 돈을 벌고 은해도 모르는 고양이입니다 개도 아니고요 그리고 보일러 안 틀어주면 되게 성질내고 저는 집에서 뜻인데 지저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일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얘네들은 또 쩍벌하고 누워가지고 편히 쉬고 있겠죠 그래서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이 은혜를 갚고 호박씨를 갖다 줄 것도 아니고 얘네들 때문에 안 좋은 일만 계속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잘 될 수 있는 남자 문제도 항상 이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돈이 진짜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키우는 분 계시면요 고양이는 두 마리가 정답입니다 세 마리 이상 넘어가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병자예요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고요 그런데 올 한해는 이미 끝났지만 2016년 우리 다시 한번 리셋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 제발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질문을 가지고 2016년을 플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얘기 드렸었던 거 베스트 넘버 5 있었죠 직장 문제 이 고민 아까 얘기 드린데도 내가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될까 이 직장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아 나 이 직장 나하고 맞나 상사하고는 이런 고민 옳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기서 용 빼는 재주 없다라는 거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나 내가 그러면은 내가 지쳐 있구나 빨리 회복하시고 두 번째로 내가 집중하고 있지 않구나 내 일에 그게 땅 파는 일이라도 그게 삽질하는 일이라도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 고민을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연애 결혼 출산 문제 연애 결혼 출산 이건 모두 관계라든지 상황을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연애도 해야 되는데 연애를 하기 위해선 남자를 만나야 되고 남자를 만나기 위해선 합의 일점을 이뤄야 되죠 이 관계 설정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으면 연애도 더 쉬워지실 수 있고 고민도 덜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결혼이라는 거 요즘은 결혼 합쳐지는 어떤 하나가 되는 과정은 단순히 결혼이 아니고도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결합도 될 수 있고 결속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결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처럼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결혼해야 된다 이런 숙제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와 에너지를 쏟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출산 저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낳은 아이가 노년을 먹여 살릴 거다 그럼 미친 말하는 여자분들 계시는데 그 전까지 내가 다 키웠거든요 그쵸 출산은 앞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출산이란 문제 즉 출산이라는 건 내 아이를 갖고 키운다라는 전제가 있는 문제예요 그냥 애만 낳고만 자식을 갖는다 라는 거 내가 부양할 책임을 진다 라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다는 거에 전체적으로 더 확대시키면 하실 수 있는 관계 맺을 수 있는 관계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내가 꼭 배합판 하지 않아도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출산 이후에 할 수 있는 책임과 그리고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방면으로 더 넓게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바라는 바 이고요 재테크나 금전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재테크 하면 돈을 버는 공부인데요 돈을 버는 거는 공부해 봤자 별로 소용 없어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금 좀 공부하시고요 저 백수이지만 세금 냅니다 백수가 아니고 월급 받는 사람 아니고 하지만 저 열심히 세금 내고 있거든요 밥 사먹어도 세금이죠 물건 사도 세금이죠 다 세금이죠 나도 모르게 뜯기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세금이라든지 내가 돈을 어디 쓰고 있다라든지 돈을 잘 쓰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재테크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올해 1년 내내 카드값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어디에다 돈을 제일 많이 썼는지 그럼 이걸 줄여야겠다 아니에요 왜 썼는지를 찾으세요 커피에다가 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쳐드렸다 나는 왜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셨을까 커피를 좋아해서 사람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왜 커피와 커피숍에다가 이렇게 돈을 썼는지 의미를 찾으세요 이유를 찾으시면 그게 바로 새로운 재테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을 썼다라는 건 대단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계이죠 뭐 부모 자녀의 문제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고민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앞으로 내가 부모와 함께 어떠한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 거 또는 내 자식과 잘 지내고 못 지내는 거 이거는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관계 설정됨에 힘들어하는 고민 관계를 규정짓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에 반대로 관계가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힘든 거거든요 이 부분도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의미에서 부모 자식이던 형제건 그리고 규정되어 있는 이 관계들이 그 안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이 관계는 어떠한 모습이고 지금 서로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사실 재해석해 보는 게 고민의 시작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직장인 고민 베스트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2016년에도 고민을 분명히 하시게 될 텐데 제대로 된 고민으로 한번 다시 설정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 본인이 문제이고요 부적이고 정답이고요 2016년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각도와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는 고민은 노화만 촉진시키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내일 당장 한 달 동안에 두 달 동안에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고민을 하시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만나뵈서 정말 반가웠고요 별 허접한 이야기지만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